세계백화 코너 이번 영상은 가나의 문화와 유명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의 요리에는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간 여러 종류의 국 혹은 수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가나 수프들은 채소, 육류, 가금류 혹은 어류를 재료로 포함하여 조리됩니다. 가나 요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류들에는 아프리카 동남부의 민물고기인 틸라피아, 굽고 튀긴 생선들의 새끼인 치어 등이 있습니다. 가나 음식점에서 인기가 많은 요리는 탄수화물 요리인 방크로, 다른 이름으로 에크프리라고도 불리며 옥수수 가루와 카사바 가루를 발효해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종족과 민족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음식의 형태나 관념이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쌀과 푸푸 등의 음식들로 구성되며 식사시간에는 밥과 국 혹은 수프를 함께 먹는 편입니다. 쌀은 나라 전체에 걸쳐 확립된 주식으로 가나인들은 하루 3끼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쌀을 이용한 주요 요리는 콩밥, 콘토미르스트, 혹은 토마토 그레이비, 볶음밥과 졸로풀 아이스가 있습니다. 아울러 카사바와 얌, 바나나잎을 타로토랑과 먹는 푸부는 가나 요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요리 중 하나입니다. 가나 문학의 전통은 오랫동안 전해진 구전에서 시작하여 식민지의 통치 시대 동안 서고 문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20세기 중반 들어서는 식민지의 저항을 기반한 후기 식민지 민족주의 전통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가나의 문학계는 영화, 연극, 블로그 같은 최신 디지털 포맷을 포함한 여러 목소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라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는 1911년 에티오피아 언바운드를 쓴 소설가 제2 카셸리 헤이포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에티오피아 언바운드는 아프리카 정체성 탐구와 해방투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작가 중 가장 유명한 작가로는 2009년 파랑새의 꼬리라는 작품으로 국제적 찬사를 받은 리 파크스가 있습니다. 파랑새의 꼬리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와는 생활방식이 다른 전통적 방식이 우세한 시골지역인 소노크롬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물로 구세계와 신세계가 충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의 미디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자유로운 방송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가나 헌법의 12장은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57년 독립 이후 정부와 언론은 종종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군사정권 동안 민간 언론사들이 문을 닫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엄격한 언론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 언론 자유가 복원되었으며 2000년 존 크포르 대통령 당선 이후 민간 언론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13세기의 가나인들은 아딘크라 문양이라는 고유한 예술을 발전시켰는데 손으로 새기며 자수한 아딘크라 의류는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아딘크라는 일종의 심벌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악한 부족 국가들이 세운 아시안티 제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딘크라는 더 오래전에 가나 지역에 존재했던 기야만의 왕 나나코피 아딘크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딘크라의 의미는 이별하다 작별하다 혹은 이별을 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딘크라 모티브가 새겨진 천으로 만든 의상들은 주로 장렉식 복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딘크라 심벌들은 장례식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모티브와 의미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대륙과 다른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가나 패션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과 직물로 제작되면서 아프리카와 전세계 패션계에 진출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린트 패브릭이라고도 알려진 직물은 네덜란드의 왁스 섬유에서 만들어졌는데 19세기 말 네덜란드 상선들이 많은 서아프리카 항구들에 정박하며 전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앙카라 패션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패션은 가나와 아프리카를 훨씬 뛰어넘는 고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리브의 지역과 아프리카계의 아메리칸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솔란지 노울스와 그녀의 언니 비욘세 같은 스타들이 아프리카 프린트 의상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의 영화산업은 최근 들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보서비스 부처의 골드코스트 필름 유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나에서 제작된 몇몇 영화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졌는데 1970년 I Told You So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뉴욕타임즈의 호평을 받은 최초의 가나 영화였습니다. 뒤이어 1973년에는 가나와 이탈리아가 공동 제작한 Only Love Defies 로도로 알려진 The African Deal은 케빈 로카드가 주연을 맡으며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988년에는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다룬 헤리티지 아프리카가 12개 이상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는 나이지리아의 영화 놀리우드를 인도의 발리우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산업이라고 지칭했는데 최근 들어 가나와 나이지리아 제작진과 배역 사이에서 공동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가나 영화들이 놀리우드와 공동 제작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가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남자 국가대표 축구팀은 블랙 스타드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블랙 세렐라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4번 우승 피파 U20 월드컵에서 1번 우승하였고 2006년, 2010년, 2014년 피파 월드컵 본선에 3번 연속 출전하였으며 2022년 피파 월드컵에서는 한국과도 맞붙었습니다. 2010년 피파 월드컵에서 가나는 1990년 카메론과 2002년 세네갈 이후 3번째로 8강전에 오른 아프리카 국가가 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피파 U20 월드컵 챔피언에 오른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로 1993년과 2001년에는 2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는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나 프리미어리그와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여러 축구 클럽팀들이 존재합니다. 가나는 하계올림픽에 15번 출전하여 총 5개의 메달을 땄는데 이 중 4개는 복싱에서, 1개는 축구에서 획득했습니다. 올림픽 축구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가나는 축구에서 메달을 획득한 아프리카 대륙의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나는 1954년 이후부터 영연방 경기 대회의 모든 경기에 선수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영연방 경기 대회에서는 15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62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메달이 육상과 복싱에서 나왔습니다. 잘 알려진 복싱 선수들로는 세계 챔피언에 3번 오른 나나 코나두, 이케 코아테이, 조슈아 클로테이를 비롯하여 다소의 세계적인 복싱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의 제7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코피아난이 있습니다. 2001년 100주년을 맞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아난과 유엔이 함께 선정되었는데 코피아난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유엔에 몸담아 유엔맨이라고도 불리며 유엔 직원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그는 코피아난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며 또한 넬슨만들라가 설립한 국제기관 디엘더스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코피아나는 1938년 태생으로 골드코스터의 쿠마시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판테족 귀족 가문 출신으로 조보와 삼촌은 판테족 족장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라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따라 이름이 지어져 아카노로 코피는 금요일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아나는 1870년대에 설립된 케이프코스트의 감리교 소년기숙학교인 엘리트학교 메펀트시핌에 다녔습니다. 아나는 이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가르침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1957년 아나는 메펀트시핌을 졸업한 해 골드코스터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 가나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아나는 현재 가나 화메 은쿠르마 과학기술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쿠마시과학기술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두재단 장학금을 받으며 이 장학금 덕분에 1961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메켈러스터 칼리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1961년부터 1962년까지 아나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구대학원에서 국제관계 DEA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몇 년의 경력을 쌓은 후 MIT 슬로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코피아나는 영어, 프랑스어, 아카노, 그리고 일부 크루어와 기타 아프리카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였습니다. WHO 직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서 근무하였으며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는 인사관리와 기획예산 책임자, 감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UN 사무총장 특사로 이라크에 억류된 UN 요원과 서방인질 900여 명의 석방을 이끌어내며 주목받았습니다. 코피아나는 평소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내세워 UN 회원국 사이의 존경을 받았으며 총장 취임 후에는 UN 개혁, 에이즈 빈곤 퇴치운동, 지역 분쟁 중재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8년 아나는 짧은 투병 끝에 80세의 나이로 스위스 베런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가나의 아크라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그의 국장을 치루었습니다. 국장에는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가나 전통 부족 족장들, 유럽왕족,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공동체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백화 코너 가나의 문화와 유명인물인 코피아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